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용교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불발을 문제 삼으면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월권, 직권남용, 갑질을 저질렀으며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원 결정안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시안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고 선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헌재는 집회와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안하는 공직선거법은 집회의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을 반영해서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교의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안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야는 개정시안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법사위 본연의 체계작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용규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는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내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사내시켜버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꿈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 뉴스를 떠버리는 서용규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거짓 선동, 괴담 정치, 남탓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랍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1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유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